으헤헤, 어? 으, 으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친구들, 안녕! 크니뿐이와 친구들! 투니를 찾아봐! 어? 뿌니야, 놀자! 크니, 어서 와! 와, 맛있겠다! 나 먹어도 돼? 아니, 지금은 안 돼 오늘 트니라는 친구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 이건 그 친구랑 같이 먹을 쿠키야 투니? 그게 누군데? 곧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소개시켜줄게 어? 트니한테 소식이 왔네? 벌써 집 근처에 와 있다는데? 어,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볼까? 어, 밖에 아무도 없는데? 아마 어딘가에 숨어 있을걸? 우리가 자기를 찾아주길 바랄 거야 왜? 트니는 숨바꼭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개구쟁이거든 아하! 나도 숨바꼭질 좋아하는데! 크니, 우리 같이 트니를 찾아볼까? 어! 야호! 어디 숨었을까? 난 알 것 같은데 어? 그래! 어디, 어딘데? 트니는 저기, 포도밭에 숨어있어 어? 포도밭? 아하! 네가 트니니? 아니 어? 어? 네가 트니구나! 아니 어? 어? 어디 있는 거지? 크니, 힌트를 줄게 트니는 보라색 옷을 입었어 보라색? 설마 이게 트니야? 아니, 아니 트니는 우리처럼 요술빨대를 달고 있어 어? 어? 아냐! 우와! 요술빨대다! 이게 트니구나? 맞아 트니, 우리가 널 찾았어 이제 그만 나와서 인사하는 게 어때? 난 트니가 아니야 어? 아니라는데 목소린 트니가 분명한걸? 넌 누가 말해도 트니가 분명해 아닌데 누구말이 맞는지 확인해볼까? 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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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니 크, 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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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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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네 내가 누구? 넌 트니지! 자, 소개해줄게 이쪽은 내 친구 크니 이쪽은 내 친구 트니라고 해 안녕! 난 키가 큰 크니! 안녕! 난 튼튼한 트니야 반가워 처음 만난 친구가 어때? 난 트니가 맘에 들어 나도 큰이가 맘에 들어 으악! 멋진 친구가 생긴 걸 축하해! 예! 뿌이의 요술피자 자, 오늘은 뭘 만들어볼까? 오예! 아, 그래! 뿌이 뿌 뿌 뿌 뿌 뿌 뿌이 짜잔! 뿌이의 토마토 요술피자입니다 하하! 우와! 하하하! 어디 먹어볼까? 으악! 으악! 야하! 꿀맛이다 트니!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너도 전에 오렌지 파이 혼자 다 먹었잖아! 그, 그건... 네가 지난번에 당근 케이크 혼자서 다 먹었으니까 그렇지! 너, 안 그랬거든! 으악! 얘들아, 싸우지 마! 내가 더 맛있는 피자 만들어 줄게! 응! 더 맛있는 피자? 음, 뿌 뿌 뿌 뿌이 미루 pAh! 네가 좋아하는 사과 요술피자잖아 Mafia,agę Niobbara 쁘웡! 짜자자자자자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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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요슬 피자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왜 나 때문이야! 네가 너무 튀긴 물겠잖아! 으아! 모두 그만! 으아! 뭐야? 다들 정말 너무해 흠, 이게 뭐야? 내가 올해 처음 딴 제일 맛있는 사과들이었는데 이제 맛볼 수가 없게 됐잖아 아이고! 카니튼이 정말 미워! 으아! 으아! 뿌니야! 으아! 다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키운 사과인데 모두 너무해 으아! 으아! 뭐, 뭐야? 안녕, 뿌니! 우리는 사과 요정이야 으아! 사과 요정님이요? 뿌니! 친구들과 나눠먹기 위해 피자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싸워서 속상했지? 헉! 어떻게 아셨어요? 큰이와 튼니가 뿌니한테 미안한 마음을 담은 사과를 꼭 전해달래 마음을 받아줄래? 으아! 으아! 감사합니다! 근데 두 요정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으아! 아! 우리를 어디서? 너희들 큰이랑 튼니 맞지? 으아! 들켰네! 뭐야? 서과 요정이라니 깜짝 놀랐잖아 뿌니 아까는 미안했어 나도 미안 나도 아까 화내서 미안해 이제 둘이 다시는 싸우지 않을 거지? 응! 응! 절대! 그럼 우리 화해한 기념으로 다 같이 맛있는 사과 피자 만들어볼까?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호잇! 튼 튼 튼 튼 튼니! 뿌 뿌 뿌 뿌니 벌써 끝났 airflow 이낙 dangers 이양 피자야 거저라 악 co진다 으아! 피자가 너무 커다부렸네 어떡하지요 어떡해 으아! 으아! 떨어진다! TY morality 이것 뭐야 요술빨대가 사라졌어 꼭꼭 스노라, 요새빨길 보인다 자, 이제 찾는다 어디 숨어 있을까? 그네 뒤에 트니 찾았다 들켰네 이번엔 트니를 찾아볼까? 우와, 저기다! 트니, 나무 뒤에 숨은 거 알아, 나와 트니야, 너 찾았어, 그만 나와 트니, 어? 어디로 간 거지? 오, 찾겠다, 깨꼬리 나 여기 있지, 롱 어? 짜잔, 속았지? 으악, 깜짝이야 내가 이겼다, 얏! 짠구! 트니, 요술빨대를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에이, 요술빨대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잃어버려 치, 요술빨대 빼놓고 하면 나도 엄청 잘 숨는다고 그럼, 이번엔 내가 술래할 테니까 한 번 도전해봐 으응 꼭꼭 숨어라, 요술빨대 보인다 다 숨었니? 이제 찾는다 어디있나, 어디있나 아, 저기 있군 그러니까 우릴 못 찾겠지? 절대 찾을 수 없지 찾았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트니, 우릴 어떻게 찾은 거야? 응, 내가 숨바꼭질 대왕인 거 잊었어? 너희들이 날 속여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 으이, 분해 트니, 다시야! 이번엔 진짜 꼭꼭 숨을 타니까 헤헤헤, 언제든 도전하라고 이번엔 요술빨대 머리에 꽂아기야 좋아, 좋아 어? 헤헤헤, 아, 내 것도 꽂아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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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없다!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좀 전에 트니가 여기에 놔뒀었는데 어, 그렇지! 여기에 세워준 거 봤잖아 그게 어디 간 걸까? 아, 내 요술빨대 탐지기를 이용해서 찾아보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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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니! 트니, 네 요술빨대는 아주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아, 정말? 어디, 어디? 트니, 요술빨대가 너 등 뒤에 붙어있어 우와! 에잇! 아, 정말 어디, 어디, 어디 내가 떼어줄게 하나, 둘, 셋! 앗, 따가 따가 근데 왜 거기부터 있을까? 흠, 내 생각엔 말야 다숨언니, 이제 찾는다! 어디 있나? 아, 저기 있군! 헤헤, 찾았다! 아니지, 날 속이려고 다른 곳에 하하! 찾았다! 내가 속을 줄 알고 이렇게 된 것 같아 아하 자, 트니, 앞으론 절대 잃어버리지 마 찾아줘서 고마워 정말해, 우린 친구잖아 내가 감사의 선물을 줄게 트, 트, 트니! 우와, 작전 겁니다! 우와! 너무 많이 만들었네 크니, 뿌니, 괜찮아? 고맙다, 트니 어퍼afa 하하하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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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gon 공사 Mode 완전 heartbeat 그래heits